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0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비슷하다면 사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사실과학 법치는 문명의 기초입니다 특히 사실과 과학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을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사태는 곧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다가 결국은 요사이는 사망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입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입니다 24만 4천 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 때 미군 전사자의 2배나 됩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행히 어제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가 한국에서는 화이자라고 표기하는데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거의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만 4천 명을 상대로 시험을 해봤더니 예방 효과가 약 90%다 그럼 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발표를 했느냐 하고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이자 측에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의 CEO에게 가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이자 CEO는 우리는 안전과 효과를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효과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이 백신을 그동안에 실험을 했던 자료를 외부 전문가 패널 외부 전문가 패널이 쭉 모니터링을 하다가 지난 일요일 오후 1시에 이 정도면 성공적이다 발표해도 좋다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어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화이자 측은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오로지 과학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트럼프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억울한 심정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언급한 것처럼 화이자와 다른 제약사들은 선거 이후에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표했다 그들이 선거 전에 백신을 발표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섭섭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신 개발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발표한 것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비판을 하고 바이든이 있었으면 수년 동안 이런 백신은 결코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언뜻 들으면 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국 FDA입니다 의약국도 백신 소식을 더 일찍 발표했어야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했다 FDA와 민주당은 내가 백신으로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선거 뒤에 나왔다 내가 계속 말했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다면 다음 4년 동안 백신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FDA도 이렇게 빨리 승인한 적이 없다 관료주의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개발에 여러 가지 인류가 절체를 감소화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이자 측은 절대 어느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정치 고려 자체가 없었다 과학에 따라서 발표를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화이자는 이번 개발을 하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개발을 주도하기 위하여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이라는 코드네임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화이자 측에도 우리가 돈을 대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화이자는 우리 단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독일에 있는 회사 바이오 앤 테크라는 독일에 있는 회사와 제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은 독일 회사가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 회사는 작은 회사예요 이걸 수반명을 상대로 시험하고 제조하는 단계로까지 가려면 역시 큰 회사가 제휴해야 되겠다고 해서 화이자와 제휴가 된 겁니다 국제협력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거죠 오히려 독일 정부가 독일 회사를 통해서 돈을 대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화이자에서 미국 정부 돈을 받았으면 아마 발표할 때 트럼프에 유리하게 발표하도록 하는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말대로 이게 선거 전에 발표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컨대 선거 한 5일 전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면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동안 내가 욕만 많이 먹었지만 결국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코로나 사태 곧 끝난다고 한 게 바로 이 백신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큰소리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표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백신 카드가 바로 침물발이 하나가 되는데 그랬더라면 경합주에서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리조나주, 조지아주, 헨실베니아주, 그리고 미스컨신, 미시관 이런 주에서는 1%포인트 내외에서 졌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한 5일 전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과 민주당 측이 발목을 잡았다고 이렇게 책임을 증가했더라면 수천 표 또는 수만 표만 이쪽으로 왔으면 몇 개 주에서 그냥 당선될 수가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아쉽고 억울해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맞춰보면 화이자의 판단이 맞은 거죠 화학,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 패널에게 맞겠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 패널이 쭉 모니터링을 하다가 지난 일요일날 2단계에서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사실과학 고치를 무시하고 특히 과학을 무시한 트럼프에게 과학이 보복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없다 이기도 하지만 과학이 과학을 무시하는 트럼프에게 표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필 선거 끝나고 한 3일 지나서 지난 일요일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읍자득이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처럼 사실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다가는 언젠가는 과학으로부터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읍자득입니다 감사합니다